오늘 끝나고 뭐 있어? 이제 집으로 가면 돼? 나는 오늘 약속 있어. 오늘... 그래? 있어, 오늘 약속. 여기 굉장히 부러워할 약속이 있어, 오늘. 그래? 오늘 내 동갑내기 친구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. 누구요? 음... 동갑내기 친구인데 여자야. 어...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지. 자신감 넘친 저 표정은 뭐죠? 고생했어. 어, 갈게. 어. 두 번째 수분지. 자기 쌓이 몇 군데로 받는 거야? 두 번째 수분지. 아, 이번 달이 좀 많이 밀려있어? 아, 너무 뜯어가네. 센스쟁이. 어... 너무 뜯어가네. 누구죠? 아... 장백이 형! 아... 장백이 형! 아, 일했지 말랐어? 그리고 시침이 떼고 있었던 거예요?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. 아, 옆에 있어도 여기 나올지 상상도 못했어요. 아니죠? 아니죠? 아, 형님. 아, 형님. 오세요. 네스. 선배님. 안녕? 낯을 되게 안 가리는 편이고, 진짜...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. 저 되게 많은데 아실만한 분은 일단 유세훈 씨, 너무 빈지노 씨, 혁이. 기아 형이랑 너무 친하고... 타덕 아든씨가 되게 있어요. 선배님. 안녕? 무슨 또 선배님이야. 너 맨날 나한테 선배님이라고. 뭘 또 사 오셨어요? 이거요? 네. 아, 이거 사 온 거 아니고요. 제가 집에서 갖고 왔는데, 너 집에 식물 하나도 없지? 식물 있긴 있는데 내가 키우는 건 아니야. 아, 그래? 뭐 있어, 뭐 키워? 그냥 뭐... 나무... 아, 뭐야. 그냥 화분 뭐. 화분 뭐. 화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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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분. 나는 내가 키우는 건 아니고. 아니, 나 식물에 완전 꽂혀서 요새 식물 완전 많이 키우는데, 이게 내가 막 욕심에 맨날 사서. 나도 지금 아레카야잖아. 진짜 크게 키우고 있는데. 어, 그거 잘 안 죽어요. 네. 버리는 거야? 아니, 버리는 게 아니라. 버리는 거야? 아니, 너 이번에 앨범 제공 나무잖아. 아, 그렇지. 그래서 그 생긴 것을 갖고 왔어. 잘 키워야 돼? 아, 그렇다. 근데 얘가 진짜 안 죽거든, 웬만하면? 고무나무. 고무나무, 고무나무. 저희 집에도 있어요. 아, 요것도 잘 안 죽는 거. 이거 안 죽어, 안 죽네. 이거 잘 안 죽어요. 이거 안 죽어. 네. 딱 보니까 활엽수네. 활엽수. 안 죽어, 안 죽어. 활엽수. 활엽수. 응. 잎이 넓은. 그렇지. 안 해?